네 그렇습니다 브롤스타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베리라는 신규 영웅 브롤러가 또 나왔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신규 하이퍼차지들 요거 못 참거든요 거기다 보니까 또 프랭크가 리메이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그냥 그동안 똥 캐릭터였다가 획덕상했다는 요번 업데이트에 요주의 슈퍼 핫 브롤러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애용하던 안젤로가 너프 소식이 있는데요 하이퍼차지 이거 채우기가 겁나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엠즈도 이거 11레벨 필요했는데 잘 됐다 하이퍼차지 엠즈 좋대요 11레벨로 떡상 이거 신규 하이퍼차지 열릴 때마다 사야겠는데 11레벨 올리기에는 이게 제일 싼 거 같긴 해 오 파이퍼도 하이퍼차지 나왔어? 오케이 야 이거 천상기에서 파이퍼밴도 자주 나오겠다 일단 사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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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퍼차지 트릭샷 마스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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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는구만 하이퍼차지 동안 특수 공격이 안젤로를 따라다닌다 아 쓰기만 하면 완전 핵사기긴 한데 하이퍼차지 채우기가 사실상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대망의 프랭크 넌 뭔데? 와 프랭크가 떡상 하는 걸 보게 될 줄이야 지진 강타! 효과 범위가 프랭크를 중심으로 원 모양이 된대 와 이거 보석 2200개 안 그래도 샀는데 이거 순상나버리네 뭐야? 보석 다 어디갔어? 일단 아차 사기는 했는데 갑자기 점검 때문에 다음 날입니다 현재 아니 지금 뭐 근데 내가 듣기로는 프랭크가 리메이크 되고 나서 거의 뭐 역대급 슈퍼 레전드 1티어라는 소식이 들었었는데 어제 점검으로 갑자기 너프? 공속 증가가 70%에서 60%로 줄었다고 하는데 아니 나 이거 써보지도 못했는데 왜 벌써 너프야? 일단 체험 한번 해보자 어? 이게 뭔가 공격 나가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? 아 체력이 감소하면 공속 증가? 그냥 이것만 바뀐 거구나 기본 공격만 좀 바뀐 거네요 체력이 감소하면? 일단 기본 공속 자체가 굉장히 좀 빨라진 것 같긴 하다 간피 정도 깎였을 때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오 빨라진다 빨라진다 하하하하 야 그 뭐랄까 그냥 뭔가 멍청함의 대명사 프랭크가 이렇게 날렵해지다니 따 따 따 따 따 와 와 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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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에서 사면은 뚜뚜뚜 이거 세방이면 애들 그냥 정신 못차리겠어요 하이퍼 차지 금고기 와아아아 하하하하 야아 잠깐만 이거 뭐 너프 먹었다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엄청 사기 아니야? 핵사기에서 조금 그냥 사기된 정도인가? 근데 그전 걸 내가 못 써봐가지고 야 얘는 그냥 피관리가 핵심이겠네요 그러면은 맞으면서 딜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하이퍼 차지 금고기가 뚜어씨 범위봐 이거 브롤볼에서 그냥 파괴자 되겠는데요 야 엠즈는 안그래도 자주 쓰이는 앤데 하차 때문에 튀어 올랐겠는데 맵에 따라서 자주 쓰이거든요 얘도 후방 궁극기 쓰면은 이렇게 딜 들어가면서 하이퍼 차지를 쓰고 궁극기를 쓰면 와 와 와 와 와 적을 밀쳐내네? 핫존 같은 데도 좋겠어요 쓰고 들어가면 애들 밀쳐내면서 내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? 요번 화차들이 좀 멋있는 것들이 많네요 원래 궁극기가 요런 정도인데 화차 쓰고 궁극기를 쓰면 와 범위봐 뭐야? 야 이거 약간 그 정도인데 예전에 도련변이 기억나시죠 여러분? 그 느낌이다 도련변이가 약간 하차로 옮겨간 느낌? 혹시 하차가 더 많이 튕기는 개념인가요? 아 그러네 더 많이 튕기는 것 같습니다 슉슉슉슉슉슉슉 병 던지고 발리가 하면은 하차를 쓰고 하면은 아 이제는 바닥으로 깔리네요 풀 차지 맞추는 한방 한방 맞추는 게 쉽고 쉽지 않거든요 아하하하 불월불 써보자 이거 이거 완전 그냥 프랭크가 불월불 파괴자일 것 같은데요 어 상대도 프랭크 있구만 음 자 피가 좀 까이면서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스트레스 श 자 하차 언제차 응 안돼지 자식 Wand 뚝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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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par 와아 이게 나야 아 잠깐만 근데 이거 궁극기를 땅 땅 아깝이 깝 아 근데 프링크 너무 재밌어요 이거 어떻게 해 따시 또시 따시 또시 따시 또시 따시 안돼 프링크한테 먹혔어 앞에 가가지고 그냥 대놓고 가서 바로 궁극기 하이퍼차지 어디갔어 한번 더 부셔버려 이거 글쓰 안돼 나이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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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고마워요 야야야야 빨리빨리 놔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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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ance 뭐하는거 아 아 아 이럴 수가 브링이 형한테 졌다 아 맞다 이거 나 가젯 기절 푸는 거였지 내 프랭크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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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딱 알았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를 피를 살짝살짝 관리하면서 에모 관리 해주고요 그렇지 둘 잡았으면 됐잖아 내가 저 팔 붙여야지 군복기 발사 뚜시뚜시뚜시따 뚜시뚜시따 다시 아 까비까비까비까비 얘까지 잡았어야지 완전 멋있었는데 브랭크 너무 재밌고요 이거 자 군복기 날려주고요 잡아주고요 골 그렇지 나이스 자 군복기 따 아 오오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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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을게 하하하하 자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요 자 써봐 아 잠깐만 잘못 썼다 한번더 공격기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차가 안 눌렸네 아 아 이 맛이 아닌데 아 네 이 정도면 확실히 어 불홀불 생태계 파괴자가 아직까지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너프 돼도 좋은 것 같은데 야 오늘의 결론 내 손이 문제다 프랭크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은 여덟 뇌 뇌 뇌 뇌